아 여기는 둔동시장 안쪽인데 일단 오토바이를 주차를 해놓고 베트남 돈을 가지고서 과일도 좀 사고 반찬도 좀 사고 해야 되겠네요. 시장을 보러 갑니다. 장기 때리시는 분도 계시면 시장무술 풋고개 시장무술 든동입구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새우팔고 생선팔고 생선 많이팠네 달걀팔고 오징어팔고 채소팔고 외따네 저건 손머리를 파시네 손머리파네 손머리 소 한마리 잡았네 저 앞에가 한국 마른 고기 팔고 오야야야야 팡 딴 뿡 딴 옷도 팔고 여기부터가 다리 건너서 시장 이쁜데 원래 저쪽 다리 반대편입니다. 으이크 오리파네 오리 오리파네 오리 오리파네 오리 뭘 사가야되나 아유 이리있네 멍멍이도 있고 온 카페 오동구 팔고 오리파네 오리파 whose 소문이신 Designer wagen head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 남, 남무위 남무위 2,500원 먹기 오케 먹기 남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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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네 요게 1kg에 남무위 5만원 2kg에 남무위 남무위 먹기 남무위 5만원 후회 후회 손질까지 해주네 남무위 내가 그냥 손질까지 훌륭하신 점씨네 손질도 해주고 손질도 해주고 요런거는 조금 다른 요런 물고기 맛은 어떨까 나중에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네 일단은 정갱이 맛을 보고 남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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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위를 안뒀구나 주웠나 뭘 정신이 없어 남무위를 주웠는지 안주웠는지 주웠으면 영상에 찍혔을텐데 끊고 봐야되나 끊고 즐거운 남무위 케 닥